예! 외적들이 쳐들어와 전국이 소실되고 광해군 참전의 전국을 옮기니 옥스도 이것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보다 유산인 2궁의 도리어가 있는 비밀헌 이게 무슨 말이야? 따라가는데지!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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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선생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님, 하나님 여쭤볼게요, 하나님 여쭤볼게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저희가. 이 국에 옥세가 옮겨졌다고 하는데, 선생님 혹시. 창덕궁의 B1. 창덕궁의 B1이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야, 선생님, 야! 야,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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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야, 민혁. 나 왜 또 바꿨어? 웃지 말고. 나는 진짜 이게. 여기에 특기사항으로, 생활 정도는 보통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옷은 고급으로 입히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야. 교육에 관심은 없고. 교육에 관심은 없고. 오! 성적도 나오네. 도덕이 우에요, 우. 1학년대부터 3학년대까지. 국어가 우우미. 사회가 미우. 산수가 미우미. 아직 수없어. 미미미. 1학이 미우. 체육이 미우양. 음악이 양미양. 오! 아직 수없어. 미술이 신선해. 가미우. 인사 못해라. 인사 못해라. 인사 못해라. 웬만한 거. 아니, 왜. 왜 내 학교 와서. 아, 이거 너무 좋네. 수는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수는 없어요? 수는 박명수 이름에만 있네. 전혀 없네요, 여기서. 오! 좋아, 이거 봐. 금면성. 나나나. 나. 나. 나나나나나. 나. 지금 보세요, 금면성, 책임감, 협동심까지.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진짜 다 올라. 오랜만 만에 맞아, 중간에 맞잖아. 자주성이 신선하네. 굉장히 자주 있어요, 중간에. 자주성은. 다.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 선생님 이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 사람. 금. 금광석. 선생님, 이 아줌마입니다. 요구르트 아줌마 좀 내보내주세요. 저기, 보이스터로. 네. 준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김. 황. 좋다. 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뜻은 아시죠? 빛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하세요. 야, 규. 머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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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날까? 머리규. 아니야, 아니야. 벗겨질 키. 혼자 살규. 심을규. 알았다, 규. 알았다, 규. 홍시 알았다, 규. 아프나, 규. 아아아. 진짜. 이건 진짜다. 야, 이건 진짜다. 진짜. 진짜다. 이거 진짜다. 방규 형 진짜 됐다. 방규 형 진짜 됐다. 야, 정말 친구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진짜로 맞습니다. 나는 우리한테 진짜로. 자, 오늘 영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깨끗하시노. 홍철이는 네, 깨끗합니다. 12살인데 넥타이까지 매고 엄마가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네. 엄마 뭐 하시노? 아빠만 해도 엄마요? 아, 아버지 뭐 하시노? 뉴스요. 뉴스요. 뉴스. 그래서 저희 아래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얘네 아버지가 하면 우리 아버지도 합니다. 이런 거 정가의 30% 아, 아버지.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 케이스 없는 걸로요. 알았어. 선생님, 어린이가 수염 기르고 와요. 그러네. 넌 수염 왜 안 깎았어? 네가 선생님이요? 아니요, 이거 엄마가 이거 귀엽다고. 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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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밀겠습니다. 자, 이 장난감 올려봐. 이게 뭐야?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슈트카르트를 갔다 오면서 사주셨습니다. 슈트? 선생님 소세지도 사왔답니다. 아, 정말? 선생님처럼 녹을 적으로 이게 녹는 것 같으니. 선생님! 자, 형 돈이 있어요. 손 내밀어 봐. 아니, 손톱이 떼 낀 거 봐. 손박 떼. 여기는 진짜로 떼린다. 너는 손이 더러워서 그래. 여기는 진짜 없어. 이거. 81년도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한창 경쟁해보면 오겨낸 계획 중이에요. 시그레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싫어해. 명품을 싫어해. 자, 그러면 저기. 거짓말하고 21년만에 맞아봐. 우와, 나 21년만에 맞아봐. 손이 들었어? 화살 소리나는 놈? 장난 아니야. 진짜로 떼네, 진짜로 떼네. 어째한테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거잖아. 손 내봐. 어떻게 나가야 되냐? 손 내봐. 아, 손 빨래. 어, 열통하고 다 더럽네? 어, 더러워, 더러워. 아, 떼워. 떼워, 떼워. 떼워, 떼워. 짧은 게 더 아픈데. 아, 선생님 진짜 왜 이래서. 아니, 잡아. 야, 명수도 있잖아, 뒤에. 나 진짜 오늘 초밀인데, 진짜. 근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잖아? 아버지, 누워 계십니다. 왜? 며칠 서 계셔가지고. 아, 왜? 말도 안 돼. 왜? 며칠 서 계셔가지고, 며칠 누워 계시고 그래? 그래서 실속, 실속 안 돼. 손 안 씻고 다녀. 왜 안 씻고 다녀? 어? 어? 야. 야.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선생님. 저 어린이 아니에요. 달래. 형, 달래. 형, 달래. 형, 달래. 형, 달래. 형, 형이 달래. 형, 형이 달래. 처음에. 아니, 뒤에다가 뭘 하고. 설정이니까. 야, 이게. 몰매 명수라. 아유, 참나, 이거. 손 내봐, 손. 아유, 대박이야. 선생님, 얘는 박달남으로 맞아야 되는데. 직통한 걸로, 이만한 걸로. 선생님,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공병 준 거. 너 가방 꺼내봐, 가방. 아니, 선생님. 이게. 어, 뭐야? 이게 솔직히 우리가. 뭐? 아름다운 날들이여. 내 물량이야, 나부터 봐. 이게 20원 잡아주고요. 분량부터 15원 잡아줍니다. 야, 신뢰가 올려봐, 너도. 신뢰가 올려봐. 빈티지요. 선생님, 그냥 때리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의 울분을 후식해서 저를 때리시겠다면 많은 거 때리세요.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콜. 손바닥으로. 다, 동등하게. 예. 선생님. 응? 선생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거 같은데. 그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다시 돼. 다시 돼. 다시 돼. 아무리 가지고 다니지 말고, 어쨌든 실내가 빨아서 와. 풀 스윙, 풀 스윙. 힘이 들어오셨어요? 이거 오랜만에. 아, 가방 검사였어요, 선생님? 어, 가방을 전부 다 책상에 올려놔. 어? 어, 갑자기요? 자. 야, 우리 도훈이는. 어, 선생님. 네. 어? 선생님. 저희 아버지 이번에 주식해서 돈 많이 모셨어요. 아, 그래? 네. 아니, 왜 이렇게 도검적해. 아니, 아니.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수고받았어요? 뭐야, 이게. 연휴이 학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첫인사잖아. 야, 형님. 홍철이 한번 봅시다. 이게 뭐야? 네, 이거 맛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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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제 이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어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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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박성희. 아, 웃긴다. 아, 깜짝이야. 선생님, 화나셨어요? 아하하하하하. 단골 아니 먹으면 머리털 나는 거 아니시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쓰고바로 우는 거야. 야, 뭐 좀 꺼내야겠다. 아, 이거 뭐 없나? 나 뭐 없는데? 뭐 다 있어? 이거, 주식꾸라 하세요? 이거 뭐야? 귀신까지 찼습니다. 야, 이 사기꾸라. 선생님, 이것만 따라가면 야, 이 사기꾸라. 주식이 문제가 아니고 땅을.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 여기다. 맥이에요, 맥이에요, 맥. 선생님, 선생님. 어, 여기, 선생님.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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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 다리, 다리.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학생 맞나, 이거. 학생 맞나, 이거. 학생 맞나, 이거. 나 못하겠어, 이거는. 이게 영화 아니에요. 아, 그래?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야, 무릎 펴. 너 무릎 들어. 아니, 저한테. 아 저한테! 아 나 죽을 거 같아! 자! 준아! 얘는 밥밖에 없어! 어, 풍화 마차 하시나봐! 풍화 마차가 뭐야? 어머님이 저 선생님 갔다다는데 아 그래? 선생님, 준아는 정말 많이 먹어요! 아 그래? 너 몇 킬로 나가? 저야 105킬로예요! 야, 12살인데 100킬로! 아우, 아버님 뭐 하시노? 누구고 계신데? 왜? 적당히 먹어! 왜 누구고 계시냐고! 며칠 속이셔서!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머니는 앉아계시지! 왜 앉아계셔? 왜? 며칠은 그룹고!